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소파입니다 2023년 11월 7일 화요일입니다 자 좀 화나는 얘기부터 하죠 법을 지키지 마라 대한민국에서 법은 지킬 필요 없다 라는 겁니다 이걸 보면 젊은이들이 뭘 보고 배울까 우리가 젊은이들에게 법을 잘 지켜 법을 준수해라고 할 수 있을까 심지어 가장 대한민국의 최고 권력자가 법과 관련된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법을 이렇게 안 지킨 인간이 대한민국의 가장 대표적인 kbs의 대표가 될지도 모른다는 걸 보면서 그냥 부끄럽기도 하고 대한민국은 법을 지킬 필요가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해보죠 자 이 후보자가 이제 검증을 통과해야죠 글쎄요 이런 사람이 진짜 kbs의 사장이 되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 받은 자동차 등록원부를 보면 이 후보자는 1989년 4월부터 최근까지 해서 차량을 운행하면서 52차례의 압류 통보를 받았다 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가까운 시점에 한 뽑은 지 2년 된 차에는 아직 압류 이력은 없어요 하지만 그 이전의 차량에는 1989년 4월부터 1999년 11월까지 운행한 차의 2건 그 다음 94년 8월부터 2006년 9월까지 몰았던 차의 15건 그 다음 2007년 7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운행한 차의 23건 그리고 2012년 6월부터 현재까지 운행하고 있는 공동으로 소유한 차량에는 12건 그래서 전체 압류 통보가 52번이래 그래서 그 내용들을 보면 제한속도 위반, 버스 전용차로 위반, 차량 2부제 위반, 책임보험 위반, 주중차 위반, 자동차 검사 위반,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지방세 체납 그래서 압류 사유 중에서 지방세 체납이 20회, 과태료 체납이 13건 아니 내가 이 기사 보고 뻥치는 거야 아 진짜 이게 진보좌파 정권이었으면 아마 보수 우파들이 유튜버들이 다 달려들어서 물어뜯는 진짜 좋은 떡밥이었겠죠 근데 지금 이걸 보수 우파 유튜버들이 과연 몇 명이나 이걸 지적할까요? 저는 다 입싹 닦고 모른 척하고 있지 않을까? 오히려 걔들이 당당하게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하겠죠 야 니들은 니들은 다 지켜? 니들은 과속 안 해? 야 이 정도는 다 할 수 있지 막 이렇게 얘기 안 할까? 보수 우파 유튜버들이? 아니 그러니까 이 정도면 그냥 차를 도대체 어떻게 운행한 거지? 드는 생각이 그거예요 아니 요즘 젊은이들에게 법을 잘 지켜라, 법규 위반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나 이러면? 심지어 대한민국의 지금 대표적인 어떤 최고 권력자도 법과 관련된 출신이고 그리고 금융 관련이나 어떤 주요 요직에 법과 관련된 이들이 많이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더더욱 법을 잘 준수한 사람이 저런 중요한 자리에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무슨 차량 압류 통보를 52번이나 받은 사람이 저런 KBS의 사장이 될지도 모른다? 공영방송의 사장이 저렇게 법규를 위반한 사례가 많으면 말이 됩니까? 이게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잖아요 진짜 이해가 안 되네 아니 이럴 거면 우리도 법 지키지 마 법이 필요가 없어 아니 법을 왜 지켜? 법을 안 지켜도 저렇게 최고 중요한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단순히 법을 안 지키는 게 아니고 법을 안 지켰을 때 우리가 너무나 아마 청년들이나 어린이들은 법을 안 지키면 피해가 있을 것이다 법을 잘 지켰을 때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삶에서 유리하고 법을 안 지키면 불리한 상황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상황으로 본다면 이런 사례로 본다면 법을 안 지키는 사람이 오히려 개꿀같이 살고 심지어 가장 대단한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다 그 사례가 되어버리면 아니 자민국에서 젊은이들이나 세상 모르는 애들에게 법을 잘 지켜 그래야지 이런 얘기할 수 있어요? 난 솔직히 이거 보면 부끄러워서 얘기를 못할 것 같아 오히려 나 같으면 이제 이렇게 야 법 지키지 마 법 씨바 그거 왜 지켜 안 걸리면 되는 거야 걸리면 씨바 와 오늘 씨바 아 재수 없네 그렇게 얘기하면 돼 원래 법은 안 지켜도 되는 거야 어 뭐 단속되면 왜 압류되면 왜 이렇게 많이 해도 대한민국의 가장 대표적인 자리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데 지키지 마 안 지키면 시발 그 시간 아깝게 신호 왜 지켜 속도 왜 지켜 아 왜 나라가 이 모양일까 모르겠어요 답이 없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